분명히 살아있지만 얼떨결에 저승희가 사진으로만 봐왔던 조상님들까지 만나게 된 소녀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스토리 오늘의 영화 코코입니다 가족 대대로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해온 리베라 가문 이 가문에서는 특히 금지된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음악을 싫어하는 이유는 주인공 꼬마 미겔의 고조할아버지가 음악을 하겠다며 아내와 딸 코코를 두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겔은 달라크루즈라는 탑 뮤지션을 따라 음악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꼴은 죽어도 못보는 할머니 미겔!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족은 곧 다가오는 망자의 날의 준비중 코코 할머니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꿋꿋하게 음악을 하기로 한 미겔 존경하는 델라크루즈의 말을 따라 미겔은 포기하지 않고 경연대회에 나가기로 합니다 기타를 겨우 숨겨 위기를 모면했는데 실수로 액자를 깨트렸고 우연히 그 사진에서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던 뮤지션이 자신의 고조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아낸 미겔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할머니는 음악을 증오했죠 기타는 없어졌지만 대회에 일단 참여신청을 해보려는 미겔 하지만 악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에 미겔은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만지자 유령이 되어버린 미겔 눈앞에는 망자의 날을 맞아 찾아온 다른 유령들도 보였습니다 하필 망자의 날에 죽은 자의 물건을 건드린 바람에 유령이 된 곳 유일하게 키우는 반려견인 단테만이 자신을 볼 수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상의 영혼들과 마주쳤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가 된 거라는 미겔 일단 고조할머니가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 저승으로 가봅니다 이승보다 훨씬 화려한 저승의 세계 그리고 망자의 날을 맞아 이승으로 넘어오고 있는 유령들 이승의 사진이 없으면 넘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메일다가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전에 미겔이 사진을 떨어뜨렸기 때문이었죠 미겔이 돌아가려면 방법은 하나 해가 뜨기 전에 가족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넘쳐나는 가족 음악을 하지 말라는 말에 이 망할 금쪽이가 바로 약속을 어깁니다 조상님들까지도 음악은 절대 안된다는 말에 그냥 도망가버리는 미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델라크루즈를 찾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본인이 델라크루즈의 친구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헥터는 미겔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대신 자신의 사진을 이승에서 올려달라는 간단한 거래였죠 그렇게 둘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저승에서도 엄청난 인기의 뮤지션인 델라크루즈 어쩌다가 공연장 리허설 현장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리허설 현장에 델라크루즈는 없다는 여인 다행히 그가 이때는 파티장을 알아냈고 파티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연대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기엔 기타가 필요하겠죠 다행히 인맥이 두터웠던 헥터 우연히 헥터의 연주를 듣게 되는데 그는 엄청난 실력자였죠 그리고 이승에서 완전히 잊혀져 사라지는 남자 알고보니 헥터는 델라크루즈의 스승이자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경연대회장에 도착한 둘 여러 개성있는 참가자들이 나오고 미겔의 차례가 다가오는데 단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음악을 해본 적 없는 미겔이었죠 다행히 헥터의 가르침 덕분에 좋은 분위기 그리고 뒤쫓아온 조상님들 좋은 흐름이었지만 거짓말을 쳤다는 거에 헥터는 실망합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할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미겔은 이메일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파티장에 갔는데 당연히 쫓겨났지만 미겔의 공연을 본 다른 공연팀이 미겔을 숨겨준 덕에 어찌어찌 파티장에 도착 델라 크루즈의 곡을 연주하며 마침내 델라 크루즈와 만났습니다 이왕 만난 김에 돌아가기 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미겔 더 잊고 싶었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할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 둘은 승승장구하던 뮤지션 듀오였지만 헥터는 가족을 보기 위해 돌아가고자 했고 헥터의 노래가 필요했던 델라 크루즈는 그를 도구로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헥터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의 노래를 훔쳐서 명예와 불을 쌓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뭔가 쎄함을 감지한 델라 크루즈 자신이 존경했던 인물의 명언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 미겔은 희망을 잃었고 헥터와 마주합니다 그 역시 잊혀지고 있어 몸이 사라지려 하는 와중 딸의 이름을 부르는데 코코 할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메일다 할머니 사진에 있던 남자는 델라 크루즈가 아니라 헥터였죠 델라 크루즈의 히트곡 Remember Me도 원래는 헥터가 코코를 위해 만든 곡 다행히 미겔의 부름을 들은 단테가 왔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헥터에 대한 오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힘을 합쳐 델라 크루즈가 뺏어간 헥터의 사진을 가지러 가기로 결정 저승에서의 공연이 시작된 와중 미겔 가족이 침투했고 델라 크루즈와 마주합니다 사진도 찾았는데 얼떨결에 이메일다가 무대 위에 올라버렸네요 그런데 음악을 그토록 싫어했던 할머니의 노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델라 크루즈가 방해했지만 무사히 사진을 챙겨 돌아온 이메일다 그리고 몰래 델라 크루즈의 모습을 내보내는 가족 저승의 모든 관중들이 델라 크루즈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는 모든 명예를 잃었을 뿐더러 참교육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잊혀져가는 헥터 다시 한번 축복을 받은 미겔은 이승으로 돌아왔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헥터가 잊혀지지 않도록 코코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할머니 이에 미겔은 헥터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빠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던 딸 코코는 노래를 들음으로써 행복했던 아빠와의 기억을 떠올렸고 미겔에게 늘 간직했던 찢어진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헥터에 대한 오해는 풀려 이제 가족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기억되는 뮤지션이 되었고 코코 할머니는 행복한 기억과 함께 이승을 떠났으며 다시 찾아온 망자의 날에는 헥터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겔은 그토록 꿈꿔왔던 음악을 하게 되면서 영화는 막을 내렸죠 실제 멕시코의 망자의 날을 모티브로 한 영화 코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코코를 보지 않았었는데 당시 주인공 꼬마의 이름이 코코여서 영화 제목이 코코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영화를 봤을 때 할머니의 이름이 코코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분명히 해피엔딩이고 밝은 분위기를 담은 영화인데 미겔이 코코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눈물이었죠 코코는 사사부터 결말까지 너무 잘 쓴 영화이고 마지막 장면까지도 너무 깔끔하게 잘 끝낸 바람에 아쉽게도 후속작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한 편의 영화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의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후속작이 없기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 싶네요 잘 만든 1편을 놔두고 2편에서 억지로 내용을 추가해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영화들을 열없 봤으니 아무튼 오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디즈니 코코를 감상해봤고 아직 혹시라도 코코를 감상하지 않으셨거나 오랜만에 기억이 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